고맙긴 뭐가 고마워. 내가 동생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사람인데. 내가 정말 뼛속까지 웃기냐는 게 뭐냐면요. 내가 정말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살인자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나는 그 와중에도 윤희 씨를 못 볼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. 더 웃기죠? 안 되겠다. 나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할 것 같아요. 마쿠리 마쿠리 잊혀가지 않도록 한 게 없는 꽃이라 해도 넌 사랑받아 충분하니까 시린 목소리도 마지막이라도 괜찮아요 너의 노래를 내게 들려줘 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간직했던 이 마음 시들기 전에 내 손을 잡아줘 나 지쳐가지 않도록 You take me on 한 번 더